그게 뭐가 중요하니 코크 내게 오자니 푹 빠졌던 게 중요한 거지 귀 크면 뭐해 귀값을 아예 못했어 나 이때로 시간 돌리고 싶어 아이브의 특별 모델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브 우우 정원 형이다 제일 좋아했어 진짜 요정이들아 요정 우우의 특별 모델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야지의 특별 공연을 기다리고 싶어 진짜 하얀잘잘잘잘 어우 조승희 다른 표정 처음 나왔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어 근데 진짜 생각보다 가깝게 했어요 예뻐요 예뻐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또 모르지 내 마음이 좀 나실처럼 바뀔지 난 나조차 다 알 수 없으니 나나나나 코크 내게 오자니 푹 빠졌던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하니 코크 내게 오자니 푹 빠졌던 게 중요한 거지 저걸 못 들어 야 너 진짜 셀럽이다 야 너 진짜 셀럽이다 야 너 진짜 셀럽이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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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크면 뭐해 풍기로 뭘 듣는 거야 귀값을 아예 못했어 어 나 이때로 시간 돌리고 싶어 아유 아유 그게 뭐가 중요하니 코크 내게 오자니 푹 빠졌던 게 중요하니 나 여기 따로 저장된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 지금 방금 가사에 형 이름 나왔어 아 코크 내게 빠졌던 게 중요하다고 코크 내게 빠졌던 게 중요하다고 아 진짜? 아 부럽다 아 왜 내 이름 안 불러줘 아 이 이후로 모든 멤버가 내 이름은 언제 나온다 두 번 세 번 피곤할게 자꾸 질문하지 마 내 원핑이 뭔지 알아 바로 전현부 선배님 전현부 선배님 아 좋겠다 잘 알아듣잖아 들썩 들썩 아 또 잡아줘 나무 신났지 나무 신났지 나무 신났지 나무 신났지 나무 신났지 죄송해요 너 너무 실망이다 진짜 아 티 안 받았는데 우리랑 있을 때 있는 표정이 아니잖아 신들봉들 최고조를 보는 것 같아 천년의 위소를 보는 것 같아 천년의 위소를 보고 있었는데 천년의 위소를 보고 있었는데 아니 누가 보면 네 이름 가사에 나온 줄 알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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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